자 1번부터 다시 달려보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자제래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4는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라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네 약분을 해야겠지 이번은 기약분수를 항상 써봐야 되거든 7, 2, 14 7, 8에 56 2, 1은 2, 2, 4, 8 좀 큼지막한 수로 나눠보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지 2밖에 없지 7로 또 약분이 되네 91이 7, 1은 7 7, 3, 21 7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분모만 봐야 되잖아 5밖에 없지 3으로 한번 약분이 돼도 3이 하나 남고 3, 7에 21 더 이상 약분이 안되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2의 것이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한소수가 되는거지 자 얘는 일단 유한소수는 아니잖아 무한소수지 무한소수 중에 순한소수잖아 한없이 달려가니까 자 그리고 얘는 5.1 순한마디 7, 2잖아 맞지? 그러면 990분의 5,172 빼기 51을 해줘야 되겠네 5,172 빼기 51은 얼마냐 그래서 990분의 5,121인데 약분을 해보고 있는거 같아 9로 약분을 해본거 같아 귀찮아도 계속 써보고 9로 9, 5, 45 6, 12 9, 6에 54 8, 1 떨어져서 9, 9, 81 그래서 얘를 9로 약분하면 110분의 5,169래 맞네 순한마디는 1,72가 아니라 7,2였지 얘도 틀렸고 990이라는건 1000X에서 10X를 뺐을거다 라는거야 그래야 990X 분모가 990으로 세팅이 되니까 3번이야 7분의 1을 일단 소수로 나타내 봐야돼 7분의 1이란 1을 7로 나눠본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거지 7,1은 7 7,4,28 7,2,14 그 다음 60이니까 7,8에 56 7,5,35 7,7에 49 다시 7,1은 7 하면서 반복됨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6개야 6개 그러면 순한마디가 이렇게 6개인데 94번째까지 숫자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94번째가 어떤 숫자로 끝난지를 알아야 되니까 94를 순한마디 몇개였어? 6개잖아 6개 6으로 나눠봐야지 6,1은 6 6,5,30 그러면 순한마디 6개가 15번 반복되니까 그럼 분명히 8은 8번 여기서 등장을 할거야 8번 반복되는 와중에 8은 15번 나오겠지 순한마디가 15번 반복되니까 그리고 4개가 남았는데 그 네번째 숫자 또한 8이거든 8 8은 한 번 더 등장한다 이 말이야 총 몇 번? 16번이 되겠지 4번이야 순환소수로 주면 분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방정식이 쉽게 풀려 90분의 12 빼기 1이니까 11X 플러스 10분의 3 은 9분의 5야 그럼 최소공배수 90을 예쁘게 다 곱해주면 되겠네 약분되면서 11X 여긴 약분되면서 9가 남아서 곱해지니까 9,3 27 그리고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가 10 곱하기 5니까 50 11X는 50 빼기 27이 되니까 11X는 23이야 따라서 X는 11분의 23이고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니까 다시 23을 11로 그냥 나눠보는게 나아 이렇게 되네 안 나눠지니까 하나 찍고 0 하나 늘려주고 또 안 나눠지니까 0 쓰고 하나 더 늘려서 9 이런식으로 반복됨을 알게 돼 순한마디가 0 9지 0 9 정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거야 5번 가보자 5번은 일단은 분모가 45가 되게 얘들을 통분해 보면 9분의 1은 45분의 얼마야 5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건 45분의 9를 곱했으니까 36이지 이 사이에 있는 분수는 45분의 6 45분의 7 45분의 8 이런식으로 45분의 34 45분의 35까지 있겠네 이 중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래 근데 45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얘를 없애줘야 되거든 얘는 얼마야 9잖아 9 9를 없앨 수 있는 수가 분자에 있는 걸 찾아야 돼 9의 배수인 걸 색출해내면 되지 그러면 이 중에서 분자가 9의 배수인 건 45분의 9 45분의 18 45분의 27 45분의 36인데 얘는 없지 여기 안에 없어 그래서 정답은 3번 3개가 되는 거야 6번이고 A, B가 한자리 자연수일 때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럼 일단은 일단은 분명히 A가 얼마야 3의 배수여야 돼 3을 없앨 수 있는 수여야 되거든 그런데 A, B는 한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3가지가 있지 3, 6, 9 이렇게 3의 배수 그래서 A는 3, 6, 9가 될 수 있어 그리고 B는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3일 때랑 6일 때랑 9일 때 좀 따로 해보기는 해야겠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B분의 1이 유한소수가 된대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니까 얘는 2, 4, 5, 8 이런 수들은 될 수가 있어 2나 5로만 이루어진 숫자 그래서 4개를 찾았어 4개 이건 A가 3일 때 그래서 4개를 찾았어 기록해놔야 돼 이번에는 6일 때 해보자 6일 때 2가 6을 써봤고 약분을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약분이 되기는 해 어찌됐든 얘도 2 곱하기 5 곱하기 B분의 1인데 그럼 B는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진 숫자인 2나 4나 5나 8이 될 수가 있어 한자리 숫자였으니까 여기도 4개 근데 그 다음 9가 될 때가 좀 많아서 일일이 이렇게 해본 거거든 지금 지금 이 A가 9일 때 해보는 중이야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거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B분의 3이야 그러면 여전히 B는 2나 4나 5나 8은 돼 그런데 추가로 이번엔 3도 돼 왜 3이 약분을 해주거든 이렇게 또 6도 돼 6도 약분하고 나면 소인수로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9는 안 되지 9가 들어가는 순간 약분을 해도 3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딱 몇 개 그런데 1의 존재를 신경을 안 썼구나 1의 존재를 B가 1이 돼도 상관은 없네 1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소인수라서 소수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 4개가 아니라 각각 5개 5개가 돼야겠네 그리고 여기서는 1, 2, 3, 4, 5, 6, 7개가 되겠네 7개 그래서 정답은 17개가 돼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12개의 합동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누어지는 유리창 전체 넓이를 줬고 유리창 한 칸에 가로의 길이를 줬네 그러면 음 여기도 A제곱 B잖아 똑같은 유리창이니까 여기도 A제곱 B 여기도 A제곱 B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4A제곱 B겠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를 몰라서 지금 못 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유리창 전체 넓이를 이 가로의 길이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면 세로의 길이가 구해지니까 자 나눠보자 이제 이렇게 약분 되면서 6 A는 아예 없어지지 그 다음 B는 하나가 남아있어 이렇게 그래서 6B 그 다음 다시 약분 해야지 새롭게 4, 9, 36 A는 두 개가 사라졌지만 하나 남아있고 B는 아예 없어지네 그래서 9A 세로의 길이가 9A 플러스 6B야 됐지 그런데 이제 둘레를 구하래 전체 둘레 둘레는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몇 배 두 배 해주면 되잖아 가로도 두 개 있고 세로도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 몇 배 두 배 됐지 가로랑 세로의 두 배 그럼 8A제곱 B 플러스 18A 플러스 12B가 되겠네 됐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자 8번 가보자 A에 세제곱 맞고 B에 여섯제곱 돼야 되는데 틀렸지 곱해져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곱해지는데 이상하게 써놨지 여기도 이상하게 써놨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세제곱 되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없애버렸거든 자 그 다음 여기는 X에 6제곱 나누기 X에 4제곱이니까 X에 2제곱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상한 식을 써놨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돼 9번 가보자 9번은 이제 앞에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내면 되지 근데 괄호를 풀어내야 돼 마이너스는 제곱 되니까 사라지고 66에 36 X에 몇제곱 4제곱 Y에 2제곱이 됐어 그걸 얘로 나누래 그러면 다시 여기를 계산하자 여기 약분하면 12 약분하면 X 3개 Y는 없어지네 그래서 12X 3제곱 곱하기 네모가 2X 3제곱 Y 제곱이래 나는 네모만 필요하거든 그럼 얘로 얘를 나눠주면 되지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숫자는 약분 되니까 분모에 6이 있고 X 3제곱은 없어졌어 결국 6분의 Y의 제곱 이렇게 돼있는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10번 10번은 괄호 풀이 해주면 되지 다항식 문제네 일단 중괄호 중괄호는 소괄호 소괄호는 분배법칙으로 없애야지 3X X 마이너스 6 그럼 다시 계산할게 없어 보여 소괄호 괄호를 또 한단계에 낮추자 됐지? 그럼 다시 소괄호는 계산할 수 있는게 있어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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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괄호 벗기자 5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야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11번 가보자 두자리 자연수 이고 라고 했어 일단 그러면 일단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없어져야 되잖아 전부다 그 다음 자연수의 2의 값을 모두 더하면 이라고 했네 약분을 열심히 해봐야겠는데 얘가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일단 5는 하나 없어져 2도 하나 없어져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걸 정리를 잘해야 돼 3의 4제곱분에 3의 a제곱 곱하기 요거 남아있거든 10이라고 적어주자 근데 얘가 두 자리수가 되려면 얘가 한 자리수가 돼야 되거든 한 자리 그 이유는 알지 뭐 30이나 9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a는 일단은 5여야 돼 왜 3의 4제곱분에 3의 5제곱 곱하기 10은 약분해보면 곱해져서 30 두 자리수 되잖아 또 6이어도 될 것 같아 하나 더 많아 보는 거지 3의 6제곱을 3의 4제곱으로 나눈 걸 10을 곱하면 3이 두 개에다가 10이 곱해지면 9 곱하기 10이라 90 이렇게 두 자리수가 되잖아 그리고 4여도 되네 4여도 즉 3의 4제곱분에 3의 4제곱 곱하기 10으로 적어보면 약분 돼서 그냥 1이 곱해져서 10 요것도 두 자리수가 되잖아 그래서 쌤이 방금 5랑 6만 생각하다가 답이 없어 보여서 하나 더 생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얘들을 더하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12번 요거 계산법 알잖아 8의 3제곱이 5개 더해져 있고 곱하기잖아 5의 4제곱이 4개가 더해져 있어 그러면 얘를 2의 3제곱에 3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 돼? 5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바꿨었어 그러면 2의 9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인데 또 얘가 곱해지잖아 2의 11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지 곱할 땐 지수끼리 더하니까 그 다음에 2의 개수랑 5의 개수 자릿수 문제는 맞춰주랬잖아 그러면 이 몇 개를 뒤에다 써놓으면 돼 6개 써놓으면 되지 그럼 다시 얘가 10의 5제곱이 되고 2의 6제곱은 64라고 외워두면 좋겠지 그러면 얘는 640000을 5개 붙이면 되고 몇 자리 수래? 7자리 숫자지 그래서 N은 7이야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의 합은 얘랑 얘만 더하면 되니까 얼마야? 10이겠지 그래서 N은 7 A는 10이 되는 정답 찾아주면 되겠지 13번이야 물이 담긴 원기둥 모양의 컵이 있다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4X 높이는 3X다 이 컵의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쇠구슬을 넣은 물의 높이를 계산해보래 부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 일단은 물이 들어있네 거기에 이 물이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예우 부피는 밑넓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S 파이 곱하기 16X 제곱 곱하기 3X 그래서 48파이 X의 세제곱이 되네 됐지? 그 다음에 9의 부피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 이건 3분의 4파이 아래의 세제곱이었어 이게 합쳐질 거야 이렇게 세구슬까지 들어가니까 물의 높이가 높아질 거야 그러면 통분해야 돼 3분의 144파이 X의 세제곱이고 3분의 4파이 X의 세제곱이니까 더해주면 3분의 148파이 X의 세제곱이 돼 자 그럼 이제 쇠구슬이 안으로 들어갔고 그럼 물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야 이 높이를 몰라 하지만 다시 부피 계산의 식을 써보는 거야 밑넓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 둘을 합친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6파이 X의 제곱 곱하기 H는 3분의 148파이 X의 세제곱이 돼 높이 H를 구하고 싶으니까 또 그대로 쓰고 얘로 나눠야 되니까 역수 곱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누기지 이게 약분만 잘해주면 되네 파이 없어지고 X도 두 개 사라지면서 하나 남아있고 얘들이 약분이 4로 되네 4,4,16 4,3,12에 이렇게 나눠보면 돼 3,4,12 4로 나눴지 4로 4,3,12 4,7에 28 그렇지? 4,3,12,4,7에 28 그래서 3,4 12분의 37X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 14번이야 이거는 그래도 쉬워 어려운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듬성듬성 확인은 해봐야 돼 부등식의 대소관계에서 얘는 지금 부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지 바뀌었지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꿨어 틀려 얘들은 또 부호가 안 바뀌었지 그런데 그대로인데 그대로가 아니거든 틀려 얘들도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안 바꿔야 되는데 바꿔놨어 틀렸어 얘들 부호 바뀌어있지 음수 그럼 부등호 방향 정확히 바꿔놨네 그래서 오른 거야 15번 15번은 양변에 10씩 곱해서 처리하면 되지 10을 빨리빨리 곱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야 3x-10 5x-4 3x-5x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보다 작네 마이너스 2x는 6 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줬어 따라서 x는 정답인 얘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되지 16번 다음 예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그림 같을 때 아 그러니까 예의 해가 예래 일단 그럼 x는 2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소수령이 아니면 그냥 x에다 얼마 2를 넣어보면 빠르게 a를 알 수 있다 그랬어 그냥 약식으로 풀자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등식이라고 여기고 풀면 돼 2분의 1 플러스 3분의 a는 6이고 양배는 6 곱해버리자 그러면 3 플러스 2a는 36 2a는 자 a가 이상한데 잠깐만 2 정확히 넣었는지 확인하자 2분의 1 3분의 2 아 여기가 6이 아니라 6분의 1이었네 잘못 옮겨 적어서 그래 그러면 6분의 1에 6을 곱하면 여기는 1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날 뻔했네 그럼 2항에 보면 1 마이너스 3이고 2a는 마이너스 2지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걸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2 플러스 x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2항만 딱 해주면 여기가 1이 되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 17번 가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대 아 이거는 또 x에다가 넣어서 풀어도 되나 a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올바르게 풀어볼게 a 플러스 b x 그리고 나머지는 2항을 해 그리고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서 이렇게 그런데 결과물이 부등호 방향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 말은 이 a 플러스 b가 음수였기 때문이야 이게 음수였나봐 부등호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이다 그러면 얘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3과 같대 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할 수 알아야 돼 먼저 얘는 4를 곱해줄게 이쪽으로 그러면 a는 3b다 이 관계식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였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3b 플러스 b 가 0 보다 작은데 4b가 0 보다 작다 b는 음수야 지금 4로 나눠서 그 다음 또 요걸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럼 a 자리에 3b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여기는 3b가 들어가니까 3 곱하기 a라 9b가 될 거야 정리해보자 여기는 3b 빼기 2b니까 bx 그리고 9b 빼기 2b니까 8b 이렇게 그래서 bx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8b 보다 작고 양변을 b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돼 b가 음수였거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고 나오게 돼 마지막 문제네 이거는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도 이거는 거리를 xkm라고 주고 갈 때는 속력분의 거리고 물건 사는 시간 더 있잖아 이거는 60으로 나눠서 3분의 1시간이잖아 60분의 20이니까 그 다음에 또 돌아올 때는 속도가 다르네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얘가 갈 때 걸린 시간 물건 살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1과 60분의 30시간의 여유 약분해보면 2분의 1이니까 1과 2분의 1 즉 2분의 3시간 이내로 갔다 와야 돼 최소공배수 12을 곱해 주자 그러면 약분 되면서 4x 플러스 4 플러스 12 곱해야 되니까 3x 12 곱해야 되니까 6 3 18 그럼 7x가 여기 이항하면서 18 빼기 4니까 14가 되면서 x는 2 이하야 그래서 2km 이내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네